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어법끝세지 출판사에서 출판한 어법끝에센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끝에센셜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영어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 문제풀이를 위해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문법이나 어법적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앞에 기본서를 제가 촬영해 둔 것을 먼저 학습을 하고 나서 어법끝에센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법끝에센셜은 고2나 고3 정도 학생들이 수강을 하기에 좋지만 본인이 고2라고 해서 고3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강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는 진도라기보다는 실력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고3 고2라 하더라도 기본이 좀 부족하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 컨텐츠는 파트1, 파트2, 파트3, 4, 5까지 실정까지 있네요. 테스팅포인트가 34개, 제 강의는 테스팅포인트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짧을 때는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보통 하나씩 이렇게 강의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테스팅포인트1으로 갈게요. 문장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장에서는 절에는 주어랑 동사가 있고요. 절과 절의 연결은 접속사나 관계사로 한다. 관계사도 사실은 접속사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관계사도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과 절의 연결 이 말은 뭐냐면 동사가 원래는 문장에서 하나밖에 없어야 하지만 동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갯수다. 그러니까 동사의 갯수 빼기 1이 접속사의 갯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기본 방정식이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접속사는 필요 없고요. 다시 말하면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두 개, 세 개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투부정사, ing, pp 이런 거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동사 자리인가, 준동사 자리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동사부터 찾아야 돼요. 문장에 무조건 동사부터 봐봐요. 여기 묶어주고 주어가 베이스볼 게임 쓰고 동사가 월이겠죠. 그죠? 해석을 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해석. 무조건 해석입니다. 문법 문제 풀든 뭐 하든지 간에 야구 게임들은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플레이 되어지지 않았었다. 소동세죠. 콤마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야구 게임이 밤늦게는 행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that 이하를 that 절이 나왔으면 접속사 that이죠. 이러면 접속사 that의 주어동사를 또 찾아야 돼요. 주어가 games가 되겠고요. 여기는 묶을 수 있어야 돼요. like the traditional workday는 like가 동사가 아니죠. 좋아한다는 뜻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게임들은 좋아한다. 말이 안 되니까 뭐뭇처럼이라는 뜻이고 전통적인 일하는 날처럼 그럼 이제 동사가 나와줘야죠. 이렇게 되고 태양이 졌을 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동사 자리니까 ended 동사 형태인 엔드가 나와줘야 되겠죠. 엔딩은 ind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출제의도 보면요.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를 구별하기 한 문장에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동사가 있으면 하나는 무조건 준동사가 되어야 한다. 접속사가 없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알겠죠? 다음 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얘기하겠죠? 처음 얘기하지만 이 문제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모든 문제들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이 전에 본인이 풀어놓고 와야 돼요. 알겠죠? 풀어놓고 고민해 보고 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지 특정 문법이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분석과 해석 제가 강조할게요. 다시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거 싫으면 제 강의 듣지 마세요. 분석과 해석은 무조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하면서 단어 정리해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읽다 보면 나는 트래디셔널을 몰랐어. 그럼 여기다가 트래디셔널 한번 써놓고 써놓기만 하세요. 강의를 보기 전에 써놓으면 제가 수업하면 설명해 주겠죠. 그쵸? 그때 정리해 두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도 7번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고 오세요. 접속사나 관계사에 네모 표시하고 동사에 밑줄을 그으시오. 일단 동사부터 찾아보죠. 동사, 동사가 되겠네요. 주어가 되겠고요. 그쵸? 그럼 얘가 접속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모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주어, 동사 What the speaker was trying to say? 이렇게 묶어야 돼요. 동사는 여기가 동사겠죠. 나는 이해한다.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관계사. What 절 이렇게 명사절이라고 받아들고요. 주어, 동사 얘가 접속사죠. 그럼 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깨달았다. 뭐를요?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냐 하면 nothing else는 그 밖에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거죠. nothing으로 끝났으니까. 그 밖에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 그 다음 satisfy라고 하는 것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이죠. 그 밖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4번은 부사절 접속사 끊기고요. 끊기고 여기도 접속사죠. 그렇죠. 접속사가 두 개 나온 거죠. 그가 열두 살 때 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he help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의 가족을 돕는 것 부양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5번 볼게요. 5번을 보면 무조건 동사부터 찾는 거죠. 여기는 지금 얘가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잠깐 놔둬보면 뒤에 보니까 여기에 동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맞으려면 어떤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죠. 그럼 일단 틀렸다. 틀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너의 스트레스를 이거는 이제 완화시키다 줄이다 이런 뜻이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몇 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갖는 것은 이렇게 해서 taking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아니면 to take 가도 상관없죠. 명사 9 주어로 가면 되죠. 6번 before부터 여기까지는 묶어야죠. 전치사네요. before은 전치사와 접속사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뒤에 invention 명사가 나왔으니까 라디오와 TV의 발명 전에 사람들은 여기 밑줄 쳐져 있으니까 동사 찾아볼까요?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동사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이 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속에 들어가 있는 동사라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본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장의 동사가 없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얘가 동사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이 ing는 뭐냐 이거는 spend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좀 해보면 spend a ing가 되죠. 뭐뭐 하는데 a를 소비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가 ing 해석해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했다. 스팬트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로 이렇게 동사로 그렇죠? 뭐 하는데 doing activities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활동이냐 하면 required doing or make something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을 요구했던 그런 활동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뭐 하고요. 다음 대학들은요. have expanded expand은 확장하다라는 뜻이죠. 확장했다. thus allowing 일단 맞는지부터 볼까요? 동사는 이미 나와있고요. 접속사가 없어요. 콤마는 접속사 역할을 못합니다. 아시죠? 못해요. 그래서 ing 나온 거는 일단 구문 구문상으로 맞아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린 게 쌤 이거 allowing이랑 allowed랑 어떻게 구별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질문 했잖아요. 얘를 이제 콤마디에 ing인지 pp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보면 돼요. 콤마디 ing가 나왔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세요. 콤마가 있죠. 그리고 뭐 뭐 한다로 해석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으면 맞는 거. 한번 해볼까요? 대학들은 확장했다. 그리고 허락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 맞네요. 대학이 허락한 거죠. 능동태 개념이니까 맞죠. 그러면 allowing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만 좀 볼게요. 접속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이거는 뭐 however, therefore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네는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예요. 아시겠죠? 접속부사. 그래서 얘네들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하는 애들이 되는 거죠. 얘는 접속사 역할. 협사 있으니까 동사 나올 수 있다. 아니에요. 접사 아닙니다. 얘는 분사구문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 애들인 거죠. 알겠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함정 뛰어넘기 한번 보시죠. 밑줄 친 부분이 허팝상 올바르면 동그라미 X를 치려요.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욕심많은 왕이었다. 마이다스 누군지 아시죠? 모든 것을 만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 엄청 좋을 것 같죠? 근데 뭐 신화 속에서 자신의 딸을 만져가지고 딸이 금이 됐죠. 그런 거 후회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러면 소망했던 욕심많은 왕이었다. 탐욕스러운 왕이었다. 그죠? 뭘 소망했죠? 대절이 나왔으니까 또 주어동사 찾아야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동사죠.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또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유격 아니면 지시형용사 디스나 덫 같은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덫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의 무조건 거의 무조건 거의 100% 100%는 아닌데요. 거의 100%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everything 대명사죠. he 대명사죠. 여기 대명사나 명사 마찬가지로 이럴 땐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끊기냐 이 문장이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가 만졌던 모든 것이 turn to gold 그러니까 변하기를 소망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만졌던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 여긴 동사 자리니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1번 문장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와 함께 The other day는 옛날의 어느 날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I had been reading his book 나는 그의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Which I think is very useful on environment issues. 여기서 일단 콤마 위치죠. 콤마 위치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앞에 있는 단어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긴 후자예요. 알겠죠? 나는 이 책을 읽어왔는데 그의 책을 근데 그 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내가 생각할 때 I think 여기가 삽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알아주세요. which I think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지가 맞아요. 자, 다시 나는 그의 책을 읽고 읽어왔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매우 유용했다. 큰 환경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 I think 가 삽입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없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The number of 뭐뭇의 수 란 뜻이죠. 뭐뭇의 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The number of가 나오면 얘가 주어죠. 그 다음 동사를 파악해야 되는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까요? 얘가 만약 동사라면 사람들의 수가 고용했다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수가 고용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틀렸죠. 그죠?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 과거 분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고용된 이렇게 해석됐을 때 맞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꾸며준다고 보면 퀸슬랜드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는 어? 맞네요. 퀸슬랜드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죠. 쌤, 얘가 동사 아니에요. 앞에 어가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관사가 붙어있으면 뒤에는 무조건 명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ncrease라는 단어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죠. 이해 가세요? 이 품사의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퀸슬랜드에서 고용된 사람들의 수가 9만 7,099명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 동사가 돼야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Only a handful of the advancement like international conference calls. 자, 여기는 얘가 동사일까요? 이거 먼저 판단해야 돼요. 주어랑 맞춰봐야 되겠죠. like은 동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only a handful of 이거는 뭐 a few의 뜻이에요. a few. 몇몇 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advancements가 주어가 되겠죠. 발전. 몇몇 채 발전. 이 좋아한다? 몇몇 채 발전이 좋아한다? 뭔 소리입니까? 국제 화상회의 이런 뜻이고요. 컨퍼런스 건 화상회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IP폰 그 다음에 비디오 챗 을 좋아한다? 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like은 동사로 볼 수 없고 전치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국제 화상회의나 IP폰스나 비디오 챗 등과 같은 소수의 발전들만 허락한다. 이게 딱 맞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됐나요? 자, 5번도 중요해요. 인터 섹션 이거는 교차로예요. 교차로 모르는 단어 정리하시고요. 페데스트리아는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길을 건너는 사람들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이더 웨이딩 크로싱 여기는 분사 구문이에요. 묶어야 돼요. ING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거나 혹은 건너고 있는 기다리거나 건너고 있는 이 보행자들은 만든다. 이거죠. 만든다. 멀티포 포텐셜 컴플렉스 다양한 잠재적인 갈등을 만든다. 이거죠. S 자, 그 다음에 에즈가 나왔어요. 에즈가 나오면 항상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즈라고 하는 애는 접속사, 전치사로 다 쓰이고 뜻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잘 보니까 음 운전자들이 이게 주어예요. 여기 에즈가 뭐뭐 때문에 갈등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특히나 여기는 이렇게 동격이에요. 동격 이렇게 이 도스가 드라이버스가 되는 거죠. 스피드는 속도를 높이다라는 동사니까 속도를 높이는 특히나 속도를 높이는 사람들 운전자들 이 운전자들이 이 페데스트리안이 어떤 보행자가 It's about to be about 중요한 단어죠. 막 뭐뭐 하려하다 막 뭐뭐 하려하다 그러니까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 여기서 if는 whether의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그죠? 건너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이다. 건너려고 하는지 안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드라이버스가 주어가 되고 페일이 동사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되게 어려워요. 강의 듣고 한번 다시 혼자서 분석해 보세요. 교차로에 있는 이 보행자들은 갈등을 다양한 갈등을 만든다. 그죠? 왜냐하면 운전자들은 특히나 속도를 높이는 운전자들은 이 보행자가 건널지 안 건널지를 감지한 인식하는 걸 실패하기 때문이다. 에즈디의 주어가 드라이버스 동사가 페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6번에 여기부터 볼게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May need to take extra precautions 중요한 단어입니다. Take precaution precaution은 예방 혹은 예방책 이런 뜻입니다. 부상 같은 거를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take는 예방책을 취하다 이런 뜻이고 추가적인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more than rest of us 우리들보다 더 많이 자 문장이 끝났습니다. 주어동서 다 있죠. 접속서 없고 그죠. 그러면 여긴 틀렸죠. 일단 동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픈 것을 피하다 부상당하는 것을 피하다 피하기 위해서가 되어오면 되겠죠. 그죠.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 나머지보다 더 많은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생략된 접속사 제가 얘기한 거 말 알아 두시고 관계대명사 I think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외워두셔도 돼요. 얘를 묶어서 없는 것처럼 해석하면 관계대명사 뒤에 I think 가 나왔을 경우 I guess 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나왔을 경우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거 이런 거 뭐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면 묶어 보세요. 무조건 그런 거 아니지만 보통 그러니까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 포인트 엑셀사이즈 가볼게요. 여러분들 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풀고 조금 여기는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은 여기가 무조건 동사죠. 그리고 여기가 주어죠. 그러면 얘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꾸며줘야죠. 해석만 간단히 해보면 높은 언덕의 언덕 높이 서 있는 요새는 이거죠. 요새는 지어졌다. 1424년 됐죠.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단어 하나만 보고 넘어가요. 인해비턴트는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거주자 알겠죠. 자 그 다음 wherever possible 이거는요 가능하다면 이거 if possible로 바꿔 쓰세요. 요거 똑같은 거니까 알아두세요. 가능하다면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 위치가 나왔으니까 묶어주고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관계대명사니까 형용사 저리니까 버리고 앞에서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동사가 없으니까 얘가 정답이네요. 얘가 정답이라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해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답을 찾고 해석으로 확인한다. 너가 리딩 스킬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더 많이 읽어라. 가능하다면 선택하라. 책이나 기사를 어떤 책이나 기사 인스파이얼은 동기를 부여하다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죠. 네가 to read on read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읽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책이나 어떤 기사들을 선택하라. 아 맞네요. 해석상 맞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대부분의 큰 슈퍼마켓들은요.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기농 과일과 채소죠. 웜스 벌레가 있거나 구멍이 있는 그런 유기농 채소나 과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문장 끝났네요. 문장 끝났어요. 그쵸. 그럼 동사 못 나오죠. 동사 이미 있고요. 접속사 없으니까. 여기 접속사 있어서 하나 더 나왔죠. 관계되면서 있어서 못 나오죠. 동사가. 그러면 얘가 답인데 얘가 답인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콤마디의 ing는 그리고 뭐 뭐 한다 라고 해석해보라 그랬죠. 콤마디의 ing 이렇게 해석했을 때 맞으면 맞는 거죠. 그리고 갖다 버린다. 완벽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오케이. 그럼 맞네요.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다음 자 4번 엄청 중요해요. 어렵습니다. 좋은 스타일리스트는 압니다. 대디아를 대절의 주어를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없애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which I think 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잠깐 없애면 이 what 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가 됩니다. 대절의 주어가 what she wants 이에요. 좋은 스타일리스트들은 알고 있다. 대디아를 대디아가 뭐냐 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 그녀가 누구냐 하면 고객이에요. 이제 이거 해석해보면 고객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해석이. 고객이 생각하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거죠. 고객이 생각하기에 그녀가 원하는 것이 yes 그럼 동사가 나와야죠. 대절의 주어가 what절이었으니까 동사가 나와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또 묶어주면 it's often not what she really wants 종종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이런 스타일로 머리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좋은 스타일리스트는 딱 보면 아 이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은요 maker distinction은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네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 오케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폭력과 이 폭력 어떤 폭력이죠? 여기 동사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이거 and 나왔다고 동사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and는 이런 게 좀 어렵고 구별해야 돼요. between에서 연결되는 and이기 때문에 그 동사가 더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접속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다 동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이건 between a and b를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여기 동사가 못 나와요. 그럼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답이 맞는지 볼게요. acted out은 웨스토이건스니까 장난감 그 총으로 행해진 폭력 맞나요? 그쵸? 여기 PP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PP니까 행해진 폭력 하면 맞죠. 이해 가시죠? 지나가는 김에 단어 정리할게요. demonstrate는 보여주다. demonstrate 보여주다. 그 다음에 aggression은 폭력 억압 억압이라기보다는 폭력 정도로 볼게요. 폭력 폭력을 해석하세요. 똑같은 뜻으로 자 6번도 진짜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Just as Just as 는 뭐뭐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뭐뭐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 다음 matters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꼭 알아두시고 여기서 so does 뭐냐 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면 주어 또한 동사 하다. 여러분 so do I so am I 들어보셨죠? 나도 그래 이거잖아요. 그쵸? 나 또한 그래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Just as 뭐뭐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saying sorry matters 그러니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help you move forward 는 네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자라는 뜻이죠. 네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remembering 그러니까 saying 그러니까 remembering to thank matters 이거예요. 문장이 감사를 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가세요? saying sorry matters 와 마찬가지로 remembering matters 똑같은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똑같은 말 대신에 so를 앞에 써서 so 동사 주어를 쓴다. 동사가 일반 동사 matters 였으니까 do를 써준 거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7번은 얘가 주어고요. 묻고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8번 가볼게요. 약간 후회스럽게도 이런 뜻이죠. Most of the productivity measurement schemes 아이자 명사 대명사죠? 여기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쓸 수 있는 날 그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날입니다. 알겠죠? 그럼 주어는 대부분의 생산성 평가 항목 계획 스키문 계획 정도 계획들 내가 마주쳤었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마주쳤었던 대부분의 생산성 측정 계획들은 동사가 이제 나와줘야죠. 그럼 여기 틀렸죠. 이렇게 effort and apparent activity 노력과 apparent 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활동들을 측정했다가 되는 거죠. measure 이나 시제가 과거로 가도 되고요. 그렇죠? 현재로 가도 되고요. 어쨌든 동서로만 쓰면 돼요. 여기 여기 잡는 게 포인트 9번 It is not easy to show moral courage 도덕적 용기를 in the face of 는 뭐뭇을 직면했을 때 이런 뜻이죠. 뭐뭇을 직면했을 때 in difference 는 무관심 opposition 반대 무관심과 반대를 직면했을 때 도덕적 용기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person 사람들 who are daring in taking her hurted stand for trust 까지 묶어주시고 여기서 stand가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명사가 되는 거죠. 관사대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그럼 stand가 명사로 쓰는 뭐냐면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입장 her hurted 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이런 뜻이죠. 진심 어린 그래서 take stand 이렇게 알아두세요. take stand 하면 어떠어떠한 입장을 취하다. 그러니까 take a hurted stand가 되면 진실에 대한 진심 어린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용감한 there 라고 하는 것은요. 감히 뭐뭐하다 혹은 용감하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진심 어린 입장을 취하는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성취합니다. 결과를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를 넘어서는 거니까 넘어서는 결과를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10번도 진짜 중요해요. the most common activity among people observe 이게 동산지 먼저 판단해야 돼요. 얘가 동산지를 그럼 주어가 얘일 텐데 가장 흔한 활동인데 observe는 관찰하다 라는 뜻이에요. 혹은 준수하다. 법을 이게 준수하다는 뜻도 알아두셔야 돼요. 법을 준수하다 없을 거야. 그러면 이 활동이 관찰했다 준수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 얘가 PP가 되겠죠. 그죠? PP라면 얘를 꾸며주겠죠. 관찰된 사람들 어? 이거 맞네. 관찰된 사람들 그럼 동사 아니네요. during the study during 전치사니까 묶어야죠. 이렇게 묶어야 돼요. 전치사들의 명사까지 이렇게 묶는 게 진짜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연구 동안에 관찰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흔한 활동은 어? 해석이 딱 맞네. 이렇게 해석을 딱 맞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줘야죠. 틀렸죠. 이게 시제가 과거일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꼭 이해 안 가면 다시 돌려보면서 자기 거로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음 그런데 그들은 찾아낼 수 없다. 죽은 물고기를요. 동사 이미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며준다면 과거 분사가 되면 맞는 거죠. 비유리는 묻다라는 뜻이니까 모래 속에 묻힌 물고기 왔네요. 묻힌 물고기니까. 그죠? 11번 맞고요. 12번 조직들은 실패가 뭔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걸 시작할 수 있고요. 기관들은 장기들은 그리고 조직이죠. 티슈는 조직은 구조가 변화한다.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들 이게 주어네요. 파워드 바디까지 끊어야죠. 그죠? 주어낸가 동사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우리 몸에게 힘을 주는 전달하는 화학적 반응들이 덜 명백해 덜 효과적이 된다. 된다가 되니까 이건 비컴이 되겠죠. 동사니까 13번 여기는 이게 하이픈 가있죠. 버리세요. 문법 문제 풀 땐 여기 버리고 What people don't know is 얘가 주어 주어동사 무조건 찾으면서 가고요. 얘가 주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절이 나왔어요. 접속사 대 또 뭐하라고요? 대절의 주어동사를 찾아야죠. 그렇죠? Carbon dioxide level some 80 millions years ago 대략 8천만 년 전에 이 이산화탄소의 수준은 얘가 주어죠. 워즈가 나온 거 맞죠. 됐죠?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그 백만분의 천이었다. 이런 얘기가 뭐 최소한 이렇게 되었다. 엄청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 조금 해석이 애매한데 한 백만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만분의 1이었다. 최소한 적어도 백만분의 1이었다. 이때는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레벨이 지금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넘어가고요. 맞았습니다. 14번 보죠. 동그라미 A를 보시면 If you are eating burgers and ice cream to feel comfortable relaxed and happy 여기까지 끊고 편안해지고 휴식을 취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먹는다면 Try to replace them with apples and carrot juice 자 동사가 있네요. 그죠? 끊어지면 앞에가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동사가 또 있으니까 틀렸죠. 그럼 얘를 주어 형태로 바꾸면 사과와 캐럿 주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안 되죠. 오케이? 리키 베드룸 탭은 탭은 이제 수도꼭지고요. 리키는 물이 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너가 햄버거랑 애스크림을 먹어서 편안해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사과랑 당근 주스 같은 몸에 좋은 걸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은 마치 딜링 위스는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수도꼭지를 그 주방을 그 리페인팅에 다시 칠하는 거죠. 페인트를 다시 칠함으로써 처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편안함을 얻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 대신에 사과주스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더 나은 식단이 아니라 자 요거는 주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what 요구되는 것이니까 what is required 여기까지가 주어 요구되는 것은 is 더 나은 식단이 아니라 not a better die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더 나은 식단이 아니고 but alternatively 대안의 방법이다. 대안이다. 대안. 그죠? 대안. 뭐에 대한 to feel comforted and relaxed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다른 걸 해서 편안함을 느껴야지 식단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테스팅 포인트 원 보고 강의가 좀 길긴 한데 긴 만큼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구요. 여기까지 테스팅 포인트 원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